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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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왔네 되게 나왔어! 아 이거 되게? 오와 오와 너무 피로해 지금 가몰이 빼가지고 예예예 맞아 어 왜냐면은 내 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하자 아니게 어 진짜 근데 이거 짜서도 뽑아도 이거 안 돼요? XXX 아니에요 이거?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오셨나요? 제가 마이 데몬이라는 작품을 찍고 있는데 작품과의 저와의 궁합을 봐주세요 자 그럼 작품을 생각하시면서 왼손으로 세 장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느낌 오는 걸로 이거를 하겠습니다 자 유정 배우님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데빌 나왔어 아 이거 데빌이 나왔거든요 악마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악마 밑에 남녀가 이렇게 지금 묶여있는 이제 빼드박도 못한다 아 빼드박도 못한다 빼드박도 못한다 이제 흑기사 카드거든요 기사의 이 펜타클은 이제 돈과 명예를 의미하는데 이 작품이 저에게 그런 작품인가요? 예 돈과 명예를 아 진짜요? 예 여기도 보시면 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자가 부원님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? 예 지금 그래서 유정님이 상대 배우를 이끌고 가야 돼요 두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기야 네 로맨스도 로맨틱이잖아요 아 사랑 또 러브 카드가 떴잖잖아요 네 악마 사랑 이게 끝난 거 아니야? 아니 너무 아니 작품 아니 작품 설명이 끝났잖아요 악마랑 사랑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 작품 네 오 진짜 이건 짜서도 뽑아도 이건 안 돼 이거 우리 메인 포스트 컨셉 아니에요 이거? 어 아 진짜요? 신기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돼요? 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 그럼 되죠 어떤 나의 마인드나 나에게 필요한 거 어떤 조언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까요? 네 아 지금 유정님이 최근에 일이 많나요? 많죠 아 일이 많죠 약간 거기에서 오는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해 그 칼이 나는 지금 유정 마음이 그게 다 일이든 뭐 내 인간관계든 이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정이야 머리에 지금 뭘 쓰고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 이거 너무 내 표정이래 이게 지금 너무 피로해 어떡해 어 또 굉장히 일적으로 굉장히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거든요 일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대로 가고 있나?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럼? 가도 될까요 생각하면서 두 장 뽑아볼게요 풀어도 될까요? 풀어도 될까요 생각하면서 두 장 가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데? 누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꽂았어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뭐가 지금 뭐지? 받은 게 있네 지금 이것도 이 나무가 뭐냐면 일을 의미하고 이것도 일이거든요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좀 챙길 시간이 없어서 혼자만이 좀 스트레스 푸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으세요? 그런 건 많은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풀리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걸로 이미지 카드로 제가 좀 진짜 봐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좀 더 한번 들여다볼게요 조금 마음적으로 아니 뭔데? 나 떠나야 되네 떠나야 되네 아니 같은 거 뽑았어요 이거 성방님도 뽑았거든요 이게 뭔데요? 여행 개인 카드잖아요 아 스위스를 가라 예예 스위스! 저는 스위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위스 좋아하세요? 스위스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 아까 성방님도 이걸 뽑았어요 스위스 가면 회수가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동을 해서 좀 풀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여가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드라마가 또 하반기에 개봉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또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하반기 되면 더 바꿀 수 있고 마음적으로 그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정 시간이 없으면 제가 화장실이라도 가서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잘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을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거든요 윤정님은 딱 느꼈을 때 그리고 내면에서도 힘이 올라오면서 외부에서 힘을 받고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좀 그런 시간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뭐 하나 네 뭐 하나 또 뭘 봐요 네 뭐 하나 또 뭘 봐요 혹시 제가 오늘 저녁을 뭘 먹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나와요? 네 지금 상태에 뭔가 몸에도 잘 보충이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녁을 골라주시면 혹시 종류가 있으면 그중에 오늘 뭘 먹으면 되는지를 한번 한식 가볼게 한식 한식 양식 일식 일식 중식까지 가볼까요? 아니 약간 아시안 그런 베트남 뭐 쌀국수 이런 뭔가 파타이 이런 그럼 태국 쪽으로 태국 쪽으로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햄버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순서를 못 외워서 햄버거 지금 햄버거 언니 햄버거 네 언니 햄버거 한식 어머 여기가 양식 그 다음에 여기가 일식 여기가 햄버거 있죠 네 여기가 잠깐만 양식이요 양식 일단 지금 패스트고요 그래요? 그리고 태국 태국도 오늘 잘 맞아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네 그 음식을 양식이랑 저는 오늘 태국 이게 나랑 오늘 궁합이 잘 맞다 일단 이 컵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카드 중에 4장 있는 카드인데 태국 요리도 이것도 뭐냐면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마음에서 이렇게 조화로움이 있죠 오늘 정말 조화롭게 내 몸을 잘 차려갖고 오늘 하루 뿌듯하다 이런 느낌 딱 받을 수 있는 좋아요 좋아요 양식 파스타예요 파스타 면처럼 되겠네 배가 고프신 거 같아서 이쯤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는지요? 고민이요? 네 고민은 없는데요 악마 역할을 맡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? 구원에 대한 송편들의 속마음이랑 이제 저의 팬클럽 이름이 송편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을 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왼손으로 기운을 살짝 좀 넣어주시고 제 기운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기운을 제 기운을 뺏기고 싶지 않은데 네 기운을 좀 넣어주셔야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한 0.1%만 넣겠습니다 네 왼손으로 살짝 넣어주세요 마이 데몬에서 맡으신 구원 캐릭터를 생각하시면서 눈 감는 동안 뭐 하신 거 아니에요?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 생각하시면서 왼손으로 세 장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또 한 장 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전에 내가 조금 했던 그런 캐릭터와 결이 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굉장히 또 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아 진짜요? 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상대 배우님과 구원님의 캐릭터인 거 같은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뭔가 사랑? 순수한 마음을 주고받는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서로 막 각자 위치가 있는데 네 둘이 만났을 때만큼 되게 그런 유치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구원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시크한 애인데 도이를 만날 때마다 되게 아이처럼 바뀌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실 것이죠 송강님의 또 봉캐 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여줄 기회가 조금 캐릭터가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약간 송강님 봉캐야 구원 캐릭터야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아니 진짜로 저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자유질문 또 하나 더 제가 서비스로 봐드릴게요 마음 아 요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? 네 좋아요 속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또 기운 다 빨리는 거 아니에요? 아 살짝 더 넣어주세요 송강님께서도 어떤 마음가짐인지 여기서 두 장 여기서 두 장 이렇게 차례대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송강님의 속마음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! 어머! 우와 또 나왔어 이게 요즘에 송강님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데 그거에 따르는 또 좀 공허함도 살짝 있고 오! 막 그런 마음이 지금 공존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조금 혼란스러움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맨날 혼란스러워서 이게 정답인지 진짜 모르겠을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 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한테 쌓여간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조금 스스로를 좀 잘 컨트롤하시고 그걸 잘 컨디션 조절을 해주시면은 진짜 이 컵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연말에 이런 큰 트로피 이런 성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다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푸는지는 안 알려주시는데 한번 알아볼까요? 네 좋아요 네 그럼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뽑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뭐 별로 볼 거 없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과몰입 해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뽑으세요 아 굉장히 지금 마음의 발등에 딱 묶는 게 뭐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맞아요 그걸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죠 아 모르겠어요? 아 여기서 그럼 두 장 한번 더 뽑을게요 오와오와 오와오와 그것도 알 수 있나요? 네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근데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죠 그래서 더 답답하죠 그리고 보시면 왜 그러냐면 또 다재다능함이에요 이게 결국 카드가 뭐냐면은 마법사예요 네 그만큼 이게 다재다능하고 모든 원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배우로서 활동하시지만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제가 생각으로 그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살면서 하고 싶으면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우고 싶어요 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두 장 더 뽑아볼게요 네 일단은 해외로 나가야 돼요 스위스! 저는 스위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위스 좋아하세요? 스위스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 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위스까지 가기 힘들더라도 자연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내가 맨날 오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서 좀 가주시면 이게 지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실 거예요 해서되셨어요? 해결되진 않았죠 여행을 못 가면 아 여행을 가요? 제가 헬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안에 헬스장에서 그냥 운동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답답한 거구나 맞아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한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은 이제 나무엑터스를 처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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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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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